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 형구야! 어디 갔었어요? 나 보고 싶었어. 저도 저도. 형구야 빨리 와! 아! 나 혼자 놀아? 괜찮아요 즐거워. 나 다 같이 놀고 있는데 왜 그래요? 빨리 도와줘 신호는 힘든데. 아쉽다 아쉬워. 아쉽다 아쉬워. 우리 깊게 들어왔어. 우리. 우리. 우리 뭔가 탁 트인 게 딱 소리 이제 딱 나오면서. 우와! 와 여기 진짜 좋다. 와 진짜 좋다. 와 진짜 좋다. 야 여기서. 와. 아 이거 모기장도 있네. 그러니까. 냉장고가 있어? 저기 안에 냉장고 있으니까. 대박. 저기 안에다가 이거 좀 넣고. 집만 풀고 우리 한 시간만 쉴까요? 아. 한 시간만 낮잠 자고 일어나서. 낮잠 잘 거야? 낮잠 자야죠. 아 나 별로 안 자고 싶은데. 앉아도 돼요. 막. 아 나 별로 안 자고 싶은데. 넘자 넘자. 아 넘자야? 아. 딱 한 시간만 진짜. 자요 자요. 그럼 제가 낚시대 가져와서 나랑 낚시하자. 나 앉아. 그냥. 여기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. 낚시대를 좀 알아보고. 형들한테 가서. 낚시를 좀 해야겠어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낚시 대낚시로. 세 명이랑요. 배를 세우면 얘가 와요. 아. 바늘이 싹 빠질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빼면 돼. 네. 네. 낚시대 샀어요. 재밌겠다. 한 마리만 잡아보고 싶다. 원래 낚시는. 손맛인데. 손맛을 느끼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. 실례지만 잘 좋아질 거예요. 하. Maxwell. 큰일 났어요. 우리 멤버들 다 자요. 하하하. 나 진짜 싸운다고 그랬는데. 일단 제가 한 번 해보고 있을게요. 우리 멤버들 좀 쉬라 그러고 여러분 저의 첫 솔로 낚시인데 맨날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랑 이렇게 하다가 첫 솔로 낚시인데 정확한 지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경험이니까 좋은 경험이 되겠죠? 지붕이를 껴서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보이네 올라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모르겠네 초보자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데 초보자니까요 좀 기다리면서 아 옛날에 아버지랑 우럭 잡던 거 생각났는데 유어 낚시도 해보고 대낚시도 해보고 할아버지랑 배낚시도 해봤던 거 같고 근데 이렇게 잡아서 제가 사연 찍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잡아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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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 가만히 보고 계신 물건 탁팔탁 뛰어요. 돌고래도 이렇게 뛰는 거 있죠? 아 돌고래는 좀... 에이 무술야. 돌고래만큼은 아닌데 진짜 뛰어요. 되게 예쁘니까. 그냥 음식 하면 되죠 지금. 나는 뭐해 근데? 잡았어요? 아니 먹고 갔어. 오 진짜 물었어 진짜 물었어. 참치 기름을 이용해서... 진짜 아니었어요. 야 시원아. 네? 피가 막 흐르는데? 형 그거 할래요? 영어 안 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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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.. 안녕 안녕 사랑해 안녕